오늘은 여러분께 조금은 생각해봄직한 대한민국의 씁쓸한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호의를 호의로 생각하지 못하고 한 번 더 생각해야만 하는 이 헬조선의 이야기를 보고 가시죠. 저를 살려주신 서귀포경찰서 xxx경찰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실명이 거론된 하나의 칭찬합니다. 글이 제주경찰청에 올라오게 됩니다. 9월 13일 서귀포경찰서 xxx경찰관님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겨울 한라산은 여러 번 등반해봤지만 여름 한라산의 절경을 보고 싶어 혼자 제주여행을 갔습니다. 혼자 산행을 시작하고 정상을 10분 남긴 시점에 갑자기 어지럽고 졸려와 계단에서 깜빡 잠이 들었고 정신을 차려 다시 올라가려 한 순간 심한 어지러움증과 구토증상이 나왔습니다. 지나가시던 한 분이 제 상태가 안 좋은 걸 아시고선 같이 있어주시겠다 말씀하신 순간 과호흡과 함께 손발이 저려오고 극심한 추위에 몸을 떨며 일어날 수조차 없어 지나가던 분은 신고를 해주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기다리기만 하셨는데 때 마침 비번으로 산행 중이시던 xxx경찰관님이 그런 저를 보시고 상태 파악 후 바로 응급조치를 시행해주셨습니다. 극심하게 추위에 떨던 저를 안아주시고 혹여 입이 마를까 수건에 물을 적셔 입에 올려주시고 갑자기 혀가 말리는 상황이 와 저 또한 극한의 공포에 이르렀을 때 조차 경찰관님이 안심시켜주면서 인적사항을 받아 적어주셨고 그런 와중에 계속해서 저려오는 손발을 30분 넘도록 주물러주셨습니다. 구급 헬기 선착장까지 내려가야 하는 상황에 의식이 반 이상 없어진 저를 어때에 들쳐 업고 내려가며 저의 상태를 확인하며 체온을 올려주려 노력해주셨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저는 경찰님께 연신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며 다시 정상을 오르셨습니다. 구급대원분들께 조치를 받으며 이러한 상황을 말씀드리니 심정지 전조 증상이었다며 정말 천운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요즘 경찰관님들 조치 중 여성에게 가벼운 신체 터치에 많이 예민하실텐데 불구하고 오로지 저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살면서 우여곡절이 많아 사람에 대한 회의감과 불신이 가득했던 저에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주신 경찰관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글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글쓴이는 3대녀이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다른 등산객들은 신고만 해주었을 뿐이지 이 여자에게 그 어떤 조치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성 경찰관은 그런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여성을 위해 희생했고 3대녀는 남성이 여성을 돕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되죠. 위험에 처한 여자를 도와주는 남성의 이런 모습을 보고 여성시대에서는 이 남성분을 영웅이라 말하며 감사합니다 의인입니다 대단합니다. 같은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성시대는 페이커 선수가 3천만원을 기부한다는 내용에도 기부 더 해라 돈 많이 벌자나 페이커 돈 많이 못 벌어 세금 감면하려고 내는 것 같다 더 내라 버는 게 얼만데 남자들 왜이러냐 역시 장례였대잉 같은 는유적인 성적 비하도 하면서 남성의 기부는 깎아내리던 게 한국여자들입니다. 하지만 남성이 여성을 구해냈다는 내용에는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감사합니다 감동이야 진짜 대단하시다 사람 살리는 게 천직이야 같은 소리를 하면서 남성의 선의의 행동에도 갑자기 칭찬을 쏟아내는 한국여자들을 보실 수 있죠. 뭔가 반응이 상반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신의 일상에 하등 상관없어 보이는 3천만원 기부는 개같이 욕하면서 화를 버럭버럭 내는 한국여자들 자신의 일상에 상관이 있어 보이는 남성들의 여성 구조에는 칭찬을 하면서 영웅이라고 치켜세우는 한국여자들 그녀들의 행동강령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여러분은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한라산에서 심정지에 올 뻔한 삼대녀도 여자의 신체에 터치하는 거 예민할 거다 라는 식으로 남성들이 여성을 돕기 싫어하고 그 이유는 여자들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지금 자신이 저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남자들이 신고만 하고 다른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죠. 여성들은 다시 예전처럼 남성들이 희생을 마다하지 않게 바뀌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을 뿐이죠. 대한민국 씁쓸한 자화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맛있는 딸기 우유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구할지 말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